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25일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침략국인 러시아의 군인의 사망자 수가 7천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죽었었고 얼마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다 실제로 한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4천 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을 꼽아보면 단 3명이네 불과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분열의 소식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딱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싸우는데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 완전 전쟁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총과 칼은 안 들었지만 여전히 전쟁 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퓨리 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21년 10월 달에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 세계 중에 가장 정치적인 이유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질문이 이것이었는데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90%가 그렇다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지수는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소스라는 연구단체에서 세계 28개 나라를 대상으로 갈등지수, 분열지수를 조사해봤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이민 가고 싶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가만 보시면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하는 갈등지수를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엘리트와 노동자 간의 갈등지수가, 분열지수가 얼마나 되냐고 보았더니 세계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남녀 간의 차이, 갈등, 분열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보았더니 1등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학력 간의 갈등, 분열은 어떤가라고 보았더니 그것도 여전히 세계 1위 우리나라입니다 빈부 간의 갈등은 어떤가 보았더니 신뢰에 이어서 그것도 한국이 여전히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떤가 보았더니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종교 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갈등기술을 보았을 때에도 최고 꼭대기의 단독 압도적인 1위가 바로 한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극심한 분열이 있는 구간 안에 그런 지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 분열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5전 9절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 먼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략되어 있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된 화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먼저 화평이 뭔가? 이런 화평, 화목, 평강, 샬롬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성경에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데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헬라로 에이레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샬롬은 화목이자 화평이자 평강 이런 뜻과 똑같은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그러면 어떤 뜻인가? 싸움과 다툼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관계가 완전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요 다툼과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모든 관계가 완벽해질 때에 비로소 화평,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샬롬의 첫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지고 이런 샬롬으로 충만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만물의 관계가 완벽했던 공간과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의 완벽한 샬롬과 화평이 깨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분열의 상태로 전쟁의 상태로 들어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 3장이 보면 아단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한 단어로 다 같이 한 단어로 정리해볼까요? 시작! 죄! 좋습니다 죄가 이 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했던 샬롬과 화평과 평강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메슴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완벽한 샬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열하게 되어지니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만 분열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더 나아가서는 온 피조물들이 다 분열하며 전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열하게 되어졌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관계가 어딥니까?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적으로 바꾸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호흡이고 당신은 나의 숨결이며 당신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봐서 한 번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신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샬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여편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말을 들었던 하와가 아담에게 킹 받아서 아담에게 바가지를 긁었더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었더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8절 성경 찾아 읽은 건 너무 즐겁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성경만 계속 읽었으면 좋겠죠?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를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저죽이니라 부부관계 다음에 가장 친한 관계가 어디냐면 형제 간의 관계이고 가족 간의 관계인데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분열의 상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시작!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자기가 좋은 대로 반하는 대로 그 여자를 취했다라고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반해가지고 이 여자 대시하고 저 여자 대시하고 양다리 걸르고 세다리 건너고 네다리를 걸쳤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쟁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키자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빼앗고 짓밟는 전쟁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인간과 동물은 서로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호랑이가 우리랑 친구입니다 악어는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이빨 벌리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치석 제거해주고 도마뱀은 하여튼 그만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완벽한 신빈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인간과 동물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대범 목사님 신미영 존사님 있는데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개인데요 이 행복이라는 개가 레고를 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딸 예슬이의 막내가 레고 먹으면 삼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뺏었대 행복이가 그거 뺏었다고 예슬이를 물었대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저희 집에서도 있어요 저희 집에 사춘기 딸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사춘기 딸에게 잔수를 마갑니다 너는 어떻고 너는 씻지도 않고 너는 머리에 기름이 많고 막 잔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인상이 확 돌아갑니다 사춘기거든요 돌아가는데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또 막강하거든요 대들지 못하니까 부글부글한데 그때 눈치 없게 깝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깝칩니다 괜히 동생을 개패대처럼 패버립니다 분열한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또 우리 강아지 도담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이 심새끼 너는 똥을 위해서 싸고 저러서 막 하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개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욕두고 나서 분이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우리 아들 방으로 갑니다 아들 방에 가서 개 행패를 막 부르는데 막 물고 깨물고 막 아들 방을 뒤집어 부르면서 아들에게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눈한테 두드려 말았죠 심지어는 개한테도 개무시 당하면서 당했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개를 개패듯이 막 팹니다 그러면서 거의 개판이죠 이 분열의 현상이 저희 집에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는 잊지 않았던 일인데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겨났던 현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분열하게 되어졌는데 땅이 가시와 엉겸키를 내면서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척박한 세상이 되었고 로마스 8장에 보면 온 피조물이 지금도 고통하고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온 우주만물이 재로 인하여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샬롬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진 분열한 세상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샬롬과 화평이 깨어진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주와 여러분에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의 화평, 화목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화목제사의 독특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기름 부위만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뒷다리와 가슴살을 떼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면 몸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부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사장이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줍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까지 다 먹어 여러분 소 한 마리 아무리 여러분 먹을 수 없습니까? 하루 만에 아무리 우리 박상욱 강사님도 하루 만에 그건 못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과 너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화평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을 잡는데 그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사람의 관계가 화평,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샬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동네 이웃들과 다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서먹했던 관계가 이 화목제사를 통하여 다시금 샬롬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통하여 이 땅의 샬롬을 회복하시는 이 사역들은 장차 오게 될 완벽한 샬롬 완벽한 화목제사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땅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설명하면서 9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땅의 평강을 실현시키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과연 어떻게 샬롬, 평화, 평강, 화평을 이루실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로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청산되어진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죄를 향한 진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해지고 평강해지며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되는 이 사건들을 너무나도 넓게 온 우주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세스 1장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만 보시면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만물, 만물, 만물이 뭐냐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포스터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골로세스 1장 20절 말씀을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의 화평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 그리고 만물 안에서 모든 생명체 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한잔하고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골로세스를 통하여 온 우주적인 화평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샬롬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온 만물 간의 관계의 화평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온 만물 간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온 우주적인 화평의 사건 온 우주적인 샬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분열의 상태를 창조의 아름다운 샬롬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차 이 샬롬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하나님의 개시의 세계 안에 들어가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도 너무 동그라미 치는 게임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여러분 지금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답니다 계속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같이 노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누워 논다고 말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사자를 이끌고 간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곰은요 암소는 같이 못 먹어요 암소를 먹지 암소와 같이 못 먹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분열의 관계가 해복되어져서 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날아가면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사자가 네이클로버도 먹고 잡초도 어쨌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의 평강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초림 그리고 평강이 시작되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실 그날을 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시작된 초림과 평강이 완성되어지는 죄림과 이 사이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세 시작 한 번 더 초림과 평강이 시작된 초림과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될 말세 이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 잘못 얘기했네요 혹시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알지만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 중에 좋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시작했을 그때를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평강을 완성할 때를 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초림과 죄림 사이를 뭐라고 말한다? 시작! 말세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말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는 평강이 시작되긴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 장차 완성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시면서 우리로 알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피스메이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고린도우서 5장 18점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화목해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를 또 다른 누군가 어떤 존재들에게 화목해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의 화평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폭력으로 얼룩진 라틴 아메리카에 평화의 대부로 불리는 카마라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땅 안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느 기자가 이 카마라 대주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수많은 암살의 위협과 정부의 압력과 수많은 박해자들도 있었는데 당신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카마라 대주교가 한참 곰곰이 묵상하더니 하늘 향하여 동그랗게 원을 그린 다음에 손을 가슴에 탁 갖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화평의 사액을 감당하기에 가장 힘들게 했던 나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가슴팩이 평화를 위한 나의 투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을 보면 자신과 불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청년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과 불화한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로 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풀이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들을 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 당신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당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만큼 가장 사랑스러운 전부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화평의 근본이 이제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로 만들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이 화평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과 싸우는가 우리가 왜 지체들과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냐면 야호사장 1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붙으냐 다툼이 어디로 붙으냐 너희 중에서는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정력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정력과 또 다른 나의 지체의 정력이 서로 맞짱 뜰 때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과 또 다른 지체가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지체의 욕망과 그 욕망과 욕망이 만날 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며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화평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내가 나의 주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 나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화평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화평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순교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댐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아들 댐 온 우주만물의 주인 댐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이 땅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에게만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며 화평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순교자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내가 종욕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다투고 나의 지체와 다투고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다투고 내가 내 부모와 다투는 이유는 정욕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나의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냐?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권리,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힘과 모든 것들을 화평을 이루는데 쏟아붓는 순교자가 될 때만 화평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 혼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화평하며 살아가다 보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순교자로 살아가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범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피스메이크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순교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다시 한 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나는 예수는 좋다 예수 믿는 것들은 싫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다는 그 말의 가운데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주어진답니다 어떻게 살 때?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찬양 어디 있어요? 네, 올 오시고 교회 역사상 아니 일리 역사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당시에 우르바노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신경 쓰시면 저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우르바노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이 종교회의를 짐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저 무슬림 저 야만인들에게 빼앗긴 우리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데우슬로불트 데우슬로불트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쳤습니다 데우슬로불트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칼과 창을 앞세운 정복전쟁을 나섰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토의 영광스러움은 지구 절반 가운데에 완전히 쓰레기처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나아가 총과 칼을 앞세우면서 그들을 점령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면제부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전쟁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는 이 십자유 전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토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형제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런 전쟁터 한가운데에 칼과 창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주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주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형제에서 그 전쟁터로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쭉 나오는데요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집단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반주자에게도 물어보고 찬양인도자에게 물어보고 우리 보희 형님 동생이도 물어보고 우리 아낸에도 물어보면서 했더니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는 마음 먹었는데 계속 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총칼이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이 앞선 폭력의 시대에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작은 형제의 프란시스의 이 기도의 흡역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찬스를 전문가 찬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길게 할 줄 몰라서 미안해요 빨리 올라와가지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일 것인데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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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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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